어떻게 해야되지? 어떻게 해야되지? 여러분! 올 것이 왔습니다! 올 것이 왔습니다! 안녕하세요 공헌소녀의 석영입니다 나에게 공헌소녀란 또 다른 가족 안녕하세요 공헌소년입니다 나에게 공헌소녀란 이제 없어서 안 될 존재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 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나에게 공헌소녀란 가족 안녕하세요 공헌소녀의 민주입니다 나에겐 공헌소녀란 내 친구들 찡구찡구 안녕하세요 공헌소녀의 석영입니다 나에게 공헌소녀란 없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할 존재 언제나 그때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 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나에게 공헌소녀란 어... 뭐야? 한국의 가족! 한국의 가족? 아! 여러분! 올 것이 왔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아! 애교요? 두 글자야 앞에서 봤는데 두 글자야 지금 앞에서 애야 지금 아! 아! 네! 애교요 이런 거 시키면 속상해 애교는 아! 아! 야! 야! 어떻게 해야 되지? 서령이 잘하잖아 잘해 제일 잘하잖아 아니 살구해줘 살구 아 살구 난 살구야 너랑 살구야 싫어 나는 혼자 살구야 애교야 애교야 섹시 카리스마 섹시 카리스마 섹시 카리스마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지? 너무 어려워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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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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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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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 카리스마 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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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바즈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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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저의 파트를 해보겠습니다 답답한 이 도시에 I'm a national 뱅 아침이 오면 삐삐 꼭 똑같은 멜로디 우주를 깨울 마이째 날 안아줄 거야 날 찾아줄 거야 우와 왓츠 미 왓츠 미 왓츠 미 첫인상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석영 언니가 프로듀스 101에 나왔었는데 제가 응원하던 멤버여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와 만약 가수가 안 되었다면 이거는 항상 생각해봐도 모르겠는 질문이에요 저 래퍼 루피니 노래 듣고 있어요 아 예 사랑해를 세 가지 언어로 아이스테루 사랑해 주템루 사랑해 주템루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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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